네, 189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참 기적소리와 함께 철마라고 불리우면서 그 육중한 쇳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석탄으로 물을 끓여가지고 증기의 힘으로 기차가 가던 그 증기기관차는 근 70년을 우리 국민과 희노애락을 같이 한 끝에 1967년 8월에 이제 퇴역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증기기관차 대신에 디젤기관차가 들어와가지고 더 빠르고 더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으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세기에는 바로 고속열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그 증기기관차가 지금 그 옛 향수를 달래나 주듯이 서울과 의정부가 매주 일요일날마다 한 차례씩 오고 감으로써 관광열차의 몫을 톡톡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지금 그 100만 킬로, 100만 킬로면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? 아마도 달 왕복을 하고도 남는 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그 100만 킬로를 무사고로 그 열차를 운전하신 기관사 박규환 선생님을 저희들이 잠시 만나서 그 회고담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. 만나보시죠. 만나보시죠. 기차연기 기차연기 휘날리면서 꿈과 낭만을 짓고서 고향 가는 열차에 여객들을 날리는 듯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항상 집을 떠나면 타행여 가는 곳마다 고향을 찾는 이런 기분 하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죠. 그런데 보람은 많은 여객들, 많게는 한 1,000명, 가족단이 철도 여행을 하는 분들한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소통하는 그런 집이 경주에 안전하게 소통하는 그런 때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는 아주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도 상당히 보람을 가슴대로 하게 띄고 있습니다. 제 기억에 남는 승객뿐이라고 하는 건 천안맥에서 어느 때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할머니, 한아버지, 또 손주까지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보따리를 입고서 막 뛰어오는 열차가 발차하는 직전에 뛰어오는 걸 먹어서 기관사 자위대로, 제 자위대로 잠깐 쉬었다 타와 드리고 간 그런 기억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습니다. 옛날에는 중기기환차에 북극골이 18년기 날리면서 고향을 거리는 시골 가는 부모님들, 가족들, 섬바다에 사시는 이런 분들을 고향에 찾아가는 데 이렇게 굉장히 힘을 우리가 쏟고 있었죠. 그럴 때는, 갈 때는 뭐 한 3, 4일 또 그런 분들도 있고, 집을 이따시게 하면서 이렇게 자위대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. 부모님들을 전송하는 기분이라든지, 또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, 전송할 때, 눈시울을 접실 때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광경마다 그런 광경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나 요즘에는 그게 조금 달라져서 굉장히 스피드시태라 해가지고 그런 게 가끔가다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. 진짜 스피드시태라 해가지고 그런 광경이 많이 나왔어요. 이제 아저씨가 좋다고 했고요. 외로움이 너끄래기 만개진 새해 나는 떠나간다 이 이별에 쫓아온다 사람들은 못하는데 그 희망은 왕오도 난 푸른다 나라 나는 눈물진다 이 이별에 쫓아온다 언제나 그것을 해 겉비랑 명확하게도 언제나 그것을 해 밝은 해가 더 높으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고달픈 Lal은이 나들의 길 이만 않아 harbor다 논박진다 이 이별에 쫓아온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밝은 해가 떠오르나 가도 가도 끝이 없는지 호랄프니 나흘의 길 비와 바람이 온다 눈보라 갇힌다 이 희면에 쫓아온다 이별의 총장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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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